조선시대 왕들이 온천욕을 위해 행차했다는 유성온천. 7, 80년대 국내 대표적인 신혼여행지로 각광받았고, 1994년엔 온천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연간 천만 명이 찾는 관광지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온천문화가 쇠락하고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관광객 수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대형 호텔들마저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없는 숙박시설에서 하룻밤 묵는다든가, 이것만 가지고는 변화되고 있는 관광욕구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죠. 유성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유성온천축제가 이번 주말 대전 온천로 일대에서 열립니다. 4년 만에 대규모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온천술을 활용한 조격체험과 물총대첩 등 50여 가지 프로그램 외에 과학을 접목한 특색있는 체험행사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대전 유성군은 이번 축제 외에 여름 재즈와 맥주축제, 가을 국화축제, 겨울 크리스마스 축제 등 사계절 축제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전략입니다. 계절별로 특색에 맞는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언제 오시더라도 다양한 즐길거리를 또 볼거리를 보실 수 있도록... 효락해가는 유성온천이 축제를 통해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지, 온천축제를 찾는 관광객에게는 숙박비 일부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됩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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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